고 손종민 씨 죽음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집회도 열리고 세인의 관심이 계속 증폭되고 있고 또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가 또 입장을 내놓고 그랬어요. 먼저 어떠한 내용이었죠? 지난 주말에 장맛비처럼 비가 내리는데 한강에 200여 명 시민이 모여서 사인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 하는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이었는데 친구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굉장히 세세한 입장문의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 측의 입장은 가족을 포함해서 사실은 지금은 손종민 군의 애도와 추모기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언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입을 여는 것이 오히려 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 8일에 기자들과 막 주고받았던 문자 일부를 매체가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전반적인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해서 16가지 의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입장을 내게 됩니다.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이 운동화였잖아요. 운동화를 왜 버렸는가 이에 대한 얘기했나요? 사실은 술 취해서 들어왔고 손종민 군은 실종돼 있던 그날 운동화의 중요성을 그 가족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고 운동화가 낡았고 토산물로 오염돼 있어서 다시 심기는 어려워서 이 사건 다음 날 어머니가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것이 카더라 추측 이런 부분들일 텐데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국과수의 어떤 부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부검 결과는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감시 결과는 익사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추정컨대 만약에 물에 들어가서 사망한 경우와 사망해서 물에 들어갔을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물에 들어가서 사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것은 이제 거만할 때 머리 뒤쪽에 두 개의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상처가 깊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초기에도 그렇게 보긴 했지만 최종적으로도 사인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손 씨 아버님은 익사라고 하는 것은 예상했었던 결과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물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제발 밝혀달라고 촉구하고 있죠. 그리고 술을 좀 마신 상태라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어요. 혈중알코올농도는 아버님은 밝히고 싶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대부분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0.154%인데 이 정도면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수치거든요. 상당한 만취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국과수의 물에 들어간 시점도 술을 마시고 한 두세 시간 이내에 입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